자, 6월 30일 아침 몸 상태입니다. 아, 이제 몸이 좀 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체중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스는 마주스입니다. 얼린 바나나, 그리고 마, 견과류, 저지방 우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침 먹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진짜 많이 부었네요. 많이 먹으니까. 지금 시간 아침 8시 18분이고요. 자, 오늘 아침을 간단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플레인 요거트, 이마트에서 나온 상품인데 사실 맛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거로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아침 주스 간단하게 먹고 아침 운동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뭐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팔 운동을 했고요. 2두, 3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9분이고요. 오늘 운동 시작은 한 9시 45분쯤 시작을 해서 운동을 마친 시간은 약 한 11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그래서 1시간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운동 끝나고 바로 게이너를 먹습니다. 게이너, 머슬밀크 게이너라는 상품이고요. 요 상품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체중이 조금 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루에 게이너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한 1000에서 1300칼로리 정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가로 먹게 되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끼니 게이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게이너 마시고 이제 점심 식사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2분이고요. 오늘은 게이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식사량이 좀 적응이 된 건지 금방 꺼지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끼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항상 같습니다. 잡곡밥 350g 그리고 콩밥이라고 오셔도 될 것 같으세요. 잡곡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콩밥 350g 그리고 닭감리세 200g 그리고 야채 그리고 브로콜리 밑반찬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끼니죠. 세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끼니 먹을 시간입니다. 이제 퇴근해서 막 도착을 했고요. 오늘 좀 늦었네요. 7시입니다. 저녁 7시 자, 그러면 저녁 식사 빨리 보여드리고 빨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잡곡밥 잡곡밥 좀 많은데요. 이거 한 300g이 조금 넘을 것 같고 닭감리세 240g 그리고 양배추에 브로콜리 나머지 이렇게 밑반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네 번째 끼니 저녁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9시 17분입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끼니 보충제 식사량이 좀 준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저녁에 맨 마지막 끼니 이제 단백질 보충제로만 먹었는데요. 체중은 살짝 이제 뭐 이틀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아직 체중의 변화는 잘 못 느끼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저께와 어제와 오늘의 그 달랐던 점은 식사하기가 조금 편했다는 거 음 요, 저녁에 이제 탄수화물 줄인 거 딱 한 끼 줄인 거지만 아무래도 속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하루 밖에 안 해봤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내일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끼니 보충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단백질 보충제까지 다 먹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원래 항상 마지막 끼니 탄수화물을 좀 조금이라도 추가해서 섭취해 주고 먹고 있었는데요. 어제부터 제가 어제 하루 이제 저녁에 단백질 보충제만 먹고 오늘 하루 이렇게 있어 봤는데 확실히 어제보다는 오늘 속이 편해서 점심인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끼니에 탄수화물을 조금 섭취할 때 좀 편안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하루 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서 오늘까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요번 주 내내 저녁 마지막 끼니를 탄수화물을 빼고 단백질 보충제로만 그렇게 일단 채워보고 제 몸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탄수화물 채우면 되니까요. 일단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거의 이제 1년은 안 남았네요. 한 10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이니까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니까 무례하지 않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뭐 운동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하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힘든 만큼 결과가 나왔을 때 값지겠죠? 자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운동 시작도 안 하신 분들 이제 좀 시작할 시작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뭐 같은 듯 다른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